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체코로 출국을 합니다. 원전 동맹을 맺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차 체코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에 머물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방문해서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원전 문제겠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 원자력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최종 계약이 바로 내년 3월에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이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는 사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4대 그룹 총수도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한다고 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현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까지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 2기를 더해서 향후 체코의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의 원전 우수성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화면 돌려주실게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 이념으로 만들었던 이 원전 폐기 정책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체코에서 이번 원전 수주 말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이게 한 최대 40조 원 정도가 웃돌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라를 위한 세일즈 외교이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체코가 이런 원전 동맹을 맺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동유럽 국가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곳에도 원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아직 이 뒤에 제가 준비한 뉴스들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눈살 치푸리는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이 다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한울 3, 4기도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원전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원전이 제대로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세일즈 외교 아주 좋은 성과 많은 성과를 얻어서 돌아오시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이렇게 체코까지 날아가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야당 오늘 특검법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원래 이런 명절 연휴가 끝나면 보통은 이제 여야가 추석 민심이라고 해서 어떤 민심들을 들었다. 이런 민심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에 뭐 앞서서 혹은 그것에 맞게 지금 야당은 벌써부터 본인들이 이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고 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법안 일방처리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당은 결국은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여당인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대관 대치 전선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 사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법안들이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서 사실은 지난 12일에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었는데 이걸 우원식 의장이 한 차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번만큼 두 번째까지 사실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회의 경례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민주당 사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추석 연휴에는 보통 이제 끝나고 나서 민심을 청취했다면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 당연히 뭐 사실 한 나라의 국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석 민심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당연히 추석 민심이 좋지 않다라면서 강공을 예고하고 있고 의료대란 같은 것도 지금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계속해서 짚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제대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국민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추석 민심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에 추석 밥상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제는 뭐 이런 밥상에서 괜히 정치적 얘기하다가 싸움거리만 된다 해서 오히려 이제 가족끼리는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여야 강대강 대치는 추석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사실 싸움에만 또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인데요.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싸움 국회가 만든 현실이다 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한꺼번에 무효가 됐습니다. 이게 앞서서 헌재가 영원히 금지하는 걸 과도하다면서 올해 5월까지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은 하지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러니까 사실 앞서도 추석 앞두고 국회의원 세비 가지고 너무나 많다. 그리고 세비가 아깝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기사 조금만 더 앞으로 뒤로 내려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제대로 개정하지 않으면서 사실 말이 됩니까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국회가 지금 열어놓은 상황이 된 겁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볼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지금 개정기한을 넘긴 법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지금 이미 개정 시한이 한참 지났고요. 지금 낙태죄 관련해서도 굉장히 혼란을 사고 있는 게 바로 국회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볼게요. 네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지금 국가공무원법 33조 이게 지금 다 개정이 지나면서 성범죄자들 아동성범죄자들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네 지금 뭐 김씨네 지금 분께서는 성범죄당이 좋아하겠네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게 바로 근무태만 정말 여야 국회의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받을 지금 황당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사실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또 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증시, 증권시장입니다. 네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뉴델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투세 리스크 벌써 4년째입니다. 쩔쩔매는 증시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워낙 많은 얘기를 드렸고요. 정치권 줄다리기가 지금 벌써 4년째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 관련 주요 일지인데 2020년입니다. 6월에 문재인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를 했죠. 이거 당시 이해찬 의원 대표가 발의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빠때리 아저씨지 우리 박수혁 작가님께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금투세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게 지금 보면 사실 2022년 6월에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2년 뒤로 넘어가면서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거죠. 이걸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행이 될 건지 유예가 될 건지 폐지가 될 건지 이것으로 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올해 초에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여당도 지금 특히나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관련된 입장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달 24일에 토론회를 열어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논란이 뭐냐면 이게 불안정성은 증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유예를 한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 증시의 불안정성을 강화한 그런 조치가 됐는데 이게 또 결국은 유해가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증시 불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상황들이 됩니다. 사실 이 금투세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기사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실제로 국내 증권사 소속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고액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분들이 9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유해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유해가 되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는 2년 유해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사에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같은 경우는 유해할 거면 차라리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투세 논란 이제는 좀 결론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증시 불안정성으로 우리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지금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께서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김투세에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6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요. 18일 어제입니다. 지금 동북쪽으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오물풍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사실 지금 지난 13일에 이 핵탄두를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핵시설 건조를 과시하고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 대선이 있는 그 기간에 항상 이 도발을 감행했고 도발을 더 자주 빈번하게 감행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도발 같은 경우가 트럼프를 사실상 지원사격하는 도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앞서서 바이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체를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북한 본인은 북한 당국은 지금 자신들이 핵 보유하고 있다는 것, 핵에 대해서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돌려주세요. 사실 대선이자 한 40여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 어쩌면 트럼프를 향한 것, 아니면 지금 카말라 헤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지금 도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쨌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